우인파 관련해서 제명 비슷하게 여러 얘기 나오면 혹시 추가적으로 입장도 말고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? 아니 뭐 저는 사과드리고요. 제가 어쨌든 사과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명단 공개의 말씀이신 거예요. 저의 진위는. 이종명 의원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혹시 의견을 서로 교환하시나요? 아예 없었습니다.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. 저는 허수로 되어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. 저쪽이 편집이 있나요? 죄송합니다. 말씀하세요. 최선은 그대로 갑니다. 지금 입장을 밝혀 하긴 하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저는 5.18 정말 애국적인 국가가 어려울 때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심심으로 공감에 위로를 표하고요. 그거에 대해서 편화할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. 정말. 최근에 이렇게 당 상황이 좀 복잡해졌는데. 좀 더 마시죠. 좀 더 마시죠. 네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